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웅 전 부장검사님을 모셨습니다 검사 내전의 작가이자 한 20년간 치열하게 현장에서 나쁜 놈들 잡아넣다 오셔서 이번엔 또 미래통합당에 정치를 하실 건데 아마 송파구에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만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글 쓰는 검사 공소장 엄청 많이 쓰시죠 네 맞습니다 글 이번에 검사 내전은 오늘 책 안 가져오셨습니까 아 예 제가 까먹겠습니다 검사 내전 여러분 검사 내전 이렇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 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 일단 뭐 검사들이 그 거의 매일 이렇게 공소장 불기소장을 작성을 합니다 네 그게 일종의 국민들에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라는 스토리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일종의 대국민 선언문이네요 그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글 쓰는 그런 기본적인 자질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전문직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말하는 법조인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책 저자로 이제 제가 쓰게 됐는데 다른 분들 글하고는 이제 좀 결이 다른 겁니다 뭐 혹시 보셨겠지만 제 책은 좀 농담도 많고 비교도 많고 일반적인 법조인하고 좀 달라서요 그냥 차라리 단행본을 내자 라고 출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첫 시작은 이제 젊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검사의 삶이란 부분을 소개하는 그런 거를 썼는데 그게 이제 좋아가지고 결국 책으로 내셨구만요 결국은 이제 이런 증거나 진술을 잡아서 그걸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구성돼서 판사를 설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가 그러면 이제 공소장은 되게 어떻습니까? 사건별로 다르겠지만 대략 이제 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최근에 보셨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공안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 선거법 위반 사건 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A4 용지로 보통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가만히 계시고 있어요 A4 용지로 100페이지 200페이지 네 그렇게 되면 저기 단행본 짧은 책이네요 뭐 예 단편소설 정도 단편소설 정도 네 그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일반 형사부검사들이 쓰는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A4 용지로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정도 길어지면 한 두세 페이지 대신 많이 적죠 양이 많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기소를 하는 사건이 뭐 한 2, 30건씩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 자원이 너무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1인당 고소 건수를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약 50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 사건 같은 경우 일반 형사부검사들 업무에 거의 90% 정도 차지를 하고요 또 그 사건들이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간의 그 치열한 그런 분쟁하고 그리고 각자의 그 이익관계가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기 쉽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경작을 했기 때문에 항상 자원배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이제 검찰의 자원이 너무나 많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고소고발에 대한 동기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우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재 제도보다도 차라리에 대한 고소를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인센티브에 충실하게 고소고발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도가 한국사람들에게 고소를 남발하게 하느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민사로 해결합니다 합의라든지 중재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미국 애들 보면 수우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대부분 만나서 합의를 하고 병사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보통 중재나 합의를 하는 식으로 끝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민사재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결국은 승소를 해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재산을 다 숨겨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증거를 잡아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사고소를 해놓으면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도 쉽고 설사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을 국가기관이 수사를 해주면서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민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가 고소 권한을 늘려주는 게 어떤 일종의 우리나라의 제도가 개선이 되고 국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편익이라든지 기본권을 강화하는데 고소고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입법을 바꾸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고소 당하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항고 제도를 너무 쉽게 이렇게 항고를 하기 좋게 하든지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우위에 서게 됩니다 통지도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의제기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불복하는 절차도 항고도 있고 재정신청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이른바 송을 다 쥐어주는 거죠 고소인에게 그러니까 고소를 당하니까 참 힘들대요 그렇습니다 나도 뭐 여러 번 그렇게 송사에 말려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그런 부분에 많이 소비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는 얼마나 비건설적인 부분에 에너지가 소비하겠느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그렇게 업무 보시면 충분히 관찰되는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대개가 어떻습니까? 대검에는 크게 보면 사건에 따라서 공안사건이 있고 크게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형사부라고 해서 일반 형사사건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특수라고 해서 반부패 사건 수사를 하는 특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노동 뭐 대공사건을 하는 공안부가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과학수사부도 있고 뭐 다른 부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부서들도 있고 이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예전에는 또 이제 강력부가 있었습니다 강력 마약 조직폭력 마약 사건을 하는 강력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반부패부하고 합쳐져 있죠 그럼 과거에 이제 중수부 같은 경우는 반부패부였는데 반부패였구나 네 그렇습니다 가장 검사님들이 인감받으면 어디 가고 싶어 합니까? 아무래도 특수나 공안 쪽을 다 선호합니다 특수나 공안 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사부는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구나 행사부를 좋아하는 검사는 별로 없다고 봐야죠 항상 법적인 다툼이나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행사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부 같은 일입니다 사회 청소부 같은 일이라구나 누군가는 해야 되구나 그렇죠 근데 소장님 청소 깨끗이 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거든요 표가 안 나네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표가 나는데 깨끗한 것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수나 공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조각을 한다랄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거든요 그렇죠 아 나는 이런 사건 했어 이게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 받고 또 아무래도 특수를 한 분들이 검찰 안에서도 요직을 많이 가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좀 더 많죠 저도 이제 글을 많이 쓰니까 어떤 직업을 바라볼 때 항상 그 직업인 입장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검찰이 이렇다 경찰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렇게 매일 그 속이고 뭔가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그렇게 진술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겠냐 그리고 얼마나 저게 야근이냐 이런 게 많겠냐 가정생활 하는데 참 얼마나 그 사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굉장히 경무죠 예 저기 일단 뭐 검사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과로사에서 죽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대부분 검사들 특히 형사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거의 나오고요 야근은 뭐 당연히 하는 것이고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6시에 퇴근하는 것은 좀 이상한 몸이 정말 아프거나 모임이 있거나 이럴 때만 이제 보통 정시 퇴근을 하는 그런 거를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모를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거리 날리는 것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저 직업 자체가 저게 참 무슨 뭐 타고난 체질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명의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굉장히 고된 업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보면 검사만큼 열심히 일하는 직업들 되게 많다 근데 그나마 검사는 밖에 나가서 검사라는 그런 어떤 대접이라도 받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검사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알아준다 근데 그거 전혀 몰라주면서도 정말 우리처럼 일하는 직업도 많으니까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비난과 비판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믿어 주느냐 안 믿고 뭐 세상 사람들이 맨날 그냥 돌았으면 다 그냥 응 당신들이 뭐 하냐고 권력을 난명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사실 이제 형사부 검사들은 그런 일이 없거든요 형사부 검사가 무슨 권력을 난명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검사 내전이라는 드라마도 보시면 알겠지만 형사부 검사들은 하는 일이 거기에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매일 사람 만나서 조사하고 이야기 듣고 거짓말 하는 거 들어주고 또 반박하고 그 말은 무엇인데 거짓말 하는 거 들어주고 또 별 놈이 다 많을 거 아니에요 사이코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거짓말 말질만 하는 애들이 수없이 많을 건데 그렇죠 그걸 이제 저게 변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놈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 이제 거짓말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검찰청에 와서 세상에 누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게 말을 잘못해서 사실이 밝혀지면 자기가 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숨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검찰청에 와서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검사들 후배들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사람은 그게 본능이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을 찾아내는 게 우리 일인데 말에만 의존하지 마라 그래서 바람들 말 듣는 것보다 기록을 많이 확인을 해보고 다른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하면 어떤 거짓말을 해도 일단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냥 검찰 가면 다 분다고 누가 내 친한 사람을 내보고 그냥 그 거짓말 다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번에 검찰 공소장 13명에 대한 울산시장 지방선거청와대 개입건 그거를 이제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아 그거 뭐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 가서 앉으면 다 불 수밖에 없다고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단 약간 정보의 비대칭이기 때문에 이쪽 분은 거짓말을 할 때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 저 중에 몇 개는 얘가 검사가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그렇지 뭐가 알고 있고 뭐가 모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국처럼 있다 보면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검사는 듣다가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 중에서 목요일 하루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는데 쭉 이야기하다 목요일 부분에서 딱 사실과 다른 행적이 나오면 아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 거짓말하시는 것 같다 이러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일주일에 대해서 다 아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심리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기자분들을 모시고 무슨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제 그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제 이렇게 찍어가지고 A4 용지에 해서 팜플렛 드리고 거기 가서는 또 그거 읽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이제 하는데 그 글에 맨 처음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진짜 진심을 담아서 그 기자분들한테 고맙다고 지난해부터 이렇게 날아 걸어가는 걸 보면은 그 언론인들이 그렇게 취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밝혀줬기 때문에 그래서 참 진심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하면 그중에 앉아 계신 분은 저 양반이 아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 의외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같은데 사실 검찰이나 경찰이 가끔 가다 이렇게 눈에 벗어나는 일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남이 손을 대기 힘든 일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사회가 왜 이렇게 꼴렁꼴렁하게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과거에 그 중수부를 폐지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뭐 내가 법리적인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검사들 그 중수부라도 없으면 그 진짜 큰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은 누가 잡아 넣을 거고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중수부를 존속시키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검찰 계획을 팔아 보는 시각도 그래요 누군가는 거악을 잡아넣어야 될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전체적인 맥락의 과거기보다도 당장 그런 뭐 권력을 낙동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과거 중수부가 과연 살아있는 권력과 거악만 상대하고 그렇게 했었으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권력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중수부를 만약에 권력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시키게 되면 되게 치명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찰 다루는 것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이제 이번에 깨달으신 것 같고요 네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근데 그걸 계속 하려면 아무래도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이 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 뭐 맨날 그 권력 잡기 전에는 검찰이 정치 집중력을 외치다가 잡고 나면 그냥 뭐 화장실 들어갔다 말아놨다 기분 달라진 것처럼 그냥 그걸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야단법석을 지니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떠나서 이제 원래 검찰이 나온 건 뭐냐면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검찰이 원래 네 원래 경찰 권력의 남룡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구나 맞습니다 아 원래의 출발이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길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을 할 때 저 사람이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를 어떻게 밝힐까라고 해서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나와서 동등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당사자주의가 있고 그게 아니고 국가 권력이 가서 범죄를 한번 밝혀보자라고 하는 게 직권주의입니다 일종의 대행업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렇게 하다 보면 범죄를 밝히기는 쉬운데 그걸 권력을 준 사람이 좀 나쁘게 쓰면 그걸 가지고 그 수사를 이용해서 악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수사하고 치안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치안은 예를 들면 지금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으면 이걸 막아달라고 하는 건 치안입니다 수사는 뭐냐면 임미리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정부에 대한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산 선거개입 사건에서 거기에서 그 전 시장에 대해서 비위 사건을 수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치안은 효율적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 수사는 그 두 사건에서 보다시피 국민의 기본권과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공정선거라는 것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는 그렇죠 수사는 항상 자위적이고 임의적이고 권력을 납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 아까 말한 그런 직권주의 즉 나라가 수사를 해서 나라의 힘이 수사기관의 힘이 센 나라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검사를 만들어서 검사가 그 수사를 통제를 하고 통제를 했구나 간섭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지 않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가 그렇게 수사기관이 세지 않은 곳에서는 그 검사제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민주적인 통제를 한 겁니다 수사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치경찰을 만들고 시장이 선고를 하면서 경찰이 그동안 잘못했어 그러면 그걸 시장한테도 책임을 묻게 하는 그러니까 민주적인 그런 자치경찰로 통제를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사실은 원래 해야 하는 일은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 통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 터졌었습니다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검찰이 나서서 이제 직접 수사가 시작이 됐고 해보니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대에 보면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정말 그때는 뭐 마약, 조직폭력, 인심매매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은 그간에 결탁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나와서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면 범죄와의 전쟁 드라마를 보면 그 깡패들을 잡을 때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이 가서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냅니다 그 효과를 내면서 아 이거 검찰이 이거 잘하네 숫자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수사 기법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직접 수사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약간 그런 게다가 고발 사건도 많아지면서 더 행정수요가 폭발했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원래 검사는 제어하기 위합니다 그렇죠. 제어를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 한 번 더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절차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본권이 경찰 권력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부분을 브레이크를 그렇죠.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philosophic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